아우 형 춥다. 일로와. 저기 앉아봐. 1. 좋아 이거는. 2. 우주 대스타 김희철과 겁쟁이 민경훈이 본업인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그룹 우주 겁쟁이로 신곡 후유증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두 사람이 예능에서 워낙 활발하게 활약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노래할 때 얼마나 멋있는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노랫말은 민경훈이 버즈 멤버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버즈만의 애절한 감성이 후유증에도 가득 담겨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지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뮤비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는 형님 뮤비대전에서 뮤비를 공개했는데요. 시청자 투표 1위를 차지하면서 최고 인기 뮤비로 뽑혔고요.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 60만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이번 뮤비에선 두 사람이 웃음기를 빼고 진지한 모습으로 여련을 펼쳤는데요. 김희철은 감정선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롱테이크 촬영도 문제없이 해냈고요. 민경훈은 고난이도 액션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서로 다른 매력을 뿜뿜하는 두 사람이 우주겁쟁이로 보여주는 한상의 케미. 좋아! 아주 칭찬해! 저는 한지혜였고요. 렛츠 K-POP! 렛츠 K-POP! 렛츠 K-POP! 렛츠 K-POP! 렛츠 K-POP! 감사합니다.